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오프시즌 이벤트 타격하구요 고급 실버팩 그렇지 그 다음에 받을거 받고 소지품에서 카드팩 좀 선수팩 좀 뽑아보겠습니다 100% 플래 골드 고급 골드팩 고급 실버 고급 코치 많다 자 일단은 구단 선택팩부터 가죠 삼성 라이언즈 모두 사용하기 플래 번개가 안치네요 뭐야 다 스페셜이야 정민호 이승엽 라형진 천보성 자 고급 투수 알칸타라 고급 코치 히어로 유지현 고급 실버 플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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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오네 히어로가 하나 아이고 내가 원하는 품성은 없어요 자 고급 골드 플랫 히어로 전주로 어 이거는 쓸만하네요 그 시너지에 넣을 수 있겠어요 자 100% 플래티넘팩 2인구 레전드 자 9단 선택 100% 플랫티넘팩 가자 과연 류준일인가 허규옥 어허 마일리지팩 진필중 자 이렇게 꼽았습니다 음 현재 경기 중이구요 이걸로 많이 선 스펙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기다려주세요 . 고급 여행 하ller 하얀 하얀 그